쥐돌이입니다. 리그 하드 모드 마지막 경기. 꼴찌로 이제 마감하고요. 보상만 받으면 됩니다. KBO 2034 하드 모드. 꼴찌에요. 12. 롯데가 우승하네요. 우리 틈은 11호. 24,000포인트가 지급되고요. 아무도 없어요. 골든글러브. 차우창과 해커가 부문별 수상 보너스를 받았고요. 자 다시 해야죠. 2034. 그리고 보상을 받습니다. 오호. 돌려. 김광현. 이대형. 정순명. 한 번 더 돌려. 레전드 재료도 안 나오고. 그렇다고 내가 필요한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. 그쵸? 어허. 김건우 선택하겠습니다. 4분의 1 리그를 하고 계속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. 5분의 1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. 팀관리. 스카우트. 김민호. 박정준. 노진혁. 필요한 게 안 나와요. 김선진. 93년도 LG. 투산불펜. 없죠. 필요한 게. 자. 예전에 알려주신대로. 투수. 백정현. 고유능력 변경했습니다. 자이언트킬러. 결자해지. 에이스. 근데 뭐부터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셋 다 좋아서. 그 다음에. 김현우.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심창민. 음. 벙인이. 음. 실점을 하지 않으면 되네요. 자. 그러면 김현우. 좀 바꿔보죠. 고유능력을. 고유능력을.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둥뚱. 이. 이게 아니야. 이 소리가 아니야. 아하. 아니야. 아니야. 뚜둥뚱. 아니야. 아니야. 그렇지. 뚜둥뚱.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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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성. 필요 없고요. 결정구. 에이스. 일단 이걸로 가야겠네요. 그쵸. 그런데 각성이. 첫 실점이 모든 능력치가 증가합니다. 결정구. 에이스. 여러분이. 여러분이 좀.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. 그 다음에 얘도. 권영호도. 각성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데. 이거를 바꿔야 될지. 말아야 될지. 사실 모르겠어요. 고유능력 변경권이 10개가 있는데. 이 10번 안에 3개가 3금이 또 나올런지. 아닐지. 나도 모르겠어요. 고유능력 변경을 하고 싶은데. 캡틴이 있어서. 함부로 못 바꾸겠어요. 못 바꾸겠어요. 그쵸. 등급 증가량 강화권을 사용하면. 이게 좀 바뀌려나. 75가. 권영호도 등급 증가를 좀 바꾸면. 바꿔야겠네요. 해커는. 사실 해커도. 고유능력을 변경해야 돼요. 내가 그때는 몇 년 전인데. 야전지휘. 추가 강화를. 뭘 모르고 한 거예요. 한 5년 전에. 아하. 마음이 아프죠. 클로이드는 등급 상승을 한 다음에 바꿔야죠. 임창영. 신창맨. 지고 있을 때. 그럼 너 여기 들어가는 게 낫지 않니? 고유능력 때문에. 차우천도 수호신 때문에 마무리를 쓰는데. 나중에는 결국엔 선발투수를 써야 돼요. 음. 자. 그러면.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시그니처 들어갈만한 친구가 있냐 없냐. 아직 또 없구나. 음. 이건 뭐야. 서재흥. 86. 90 이상. 어허. 변화구가 90 이상. 그럼 강화를 해야겠네. 네. 근데. 올스타거든. 일단 넣어놓는 게 좋긴 한데. 강화를 좀 하죠. 변화구가 올라가야 돼. 변화구는 또 잘 안 올라가거든. 오. 잘 오르네. 오케이. 됐어. 그만. 오울스타는 뭐. 크게 바라진 않는데. 놓고. 하나라도 이렇게. 하는게 좋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